안녕하세요. 데일리블록미디어의 크리프엑스입니다. 그럼 7월 13일 데일리블록미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FATF가 페이스북 리브라워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범죄에 약용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FATF가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세탁범지 및 탈화 자금 조달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FATF는 주요 20개국 재무부 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모임인 G20이 요청해 실시한 조사 결과 디지털 화폐가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려면 고쳐야 할 취약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금 등 다양한 자산과 연동되는데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테더, USD 코인, 리브라 등이 있습니다. FATF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안정성은 기존 가상 자산보다 더 큰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대형 통신사나 금융회사의 후원을 받는다면 그럴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을 광범위하게 수용될 가능성은 규제기관이 다룰 수 없는 일이며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걸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FATF가 회원국들에게 가상 자산에 대한 기준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며 기구는 내년 여름까지 기준 이행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고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 자산 등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알트코인 시장의 많은 종목들이 비트코인보다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알트코인 시장에서 관심을 집중시킨 세 종목으로는 카르다노와 도지코인, 체일링크가 있습니다. 이 중 카르다노는 최근 한 달간 약 100% 폭등하며 시가총액 순위 6위로 올라섰습니다. 카르다노가 이처럼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2달 29일 예정된 쉴리 메인넷 업그레이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카르다노를 완전히 탈중앙화 지분 증명 네트워크로 변화시키도록 살게 된 쉴리는 카르다노 소유자들이 네트워크에 컴퓨팅 능력을 제공하면 보상으로 카르다노를 받는 스테이킹 기능을 도입하면서 투자자들의 수입 창출 기회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카르다노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과 가격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급등했다면 도지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흔하지 않은 상승 배경을 보였습니다. 도지코인은 제임스 갈랑타라는 소셜미디어 킥톡 이용자가 지난주 현재 도지코인의 가격이 매우 낮지만 각자 25달러씩 도지코인에 투자한 후 가격이 1달러가 되면 1만 640달러로 불어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하는 동영상을 올린 후 이용자들의 관심이 몰리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도지코인이 일종의 소셜미디어 캠페인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일각에서는 급락 위험 등을 경고하는 소리가 나왔으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는 10일부터 도지코인을 거래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제일링크는 13일 오전 야시 코인마켓캡에서 8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는 24시간 전 대비 31.59% 급등한 수치입니다. 1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의 도리움월드 뉴스는 제일링크의 높은 옹체인 지표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올해 안에 8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매체의 예측이 무색해질 만큼 빠르게 급등해 8달러를 넘어버렸네요. 앞서 지난 10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텔도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먼트 분석을 인용 이더리움, 제일링크, 랜성승폭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국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에 제일링크, 오라클 네트워크 통합 기반 블록체인, 인터넷 개발 소식이 제일링크 주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라클 문제란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올 때 발생하는 문제를 말하는데요. 블록체인의 난자 중 하나인 데이터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는 기술로 오라클 현상 또는 연결성 문제라고도 합니다. 한편 암호화폐 미디어 지크립토에 따르면 케인 아일랜드 알터나티브 아드바이자이 티모시 피터스는 제일링크가 언젠가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데일리 블록 미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블의 크리포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